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하중이니까 이거는 진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바이브레이션은 우리 S 뭐라고 그랬어? 안전율 안전율 가지고는 극복하기가 힘들어 왜 그럽니까? 이 진동은 사이클이 맞으면 중첩현상이 일어나 그럼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럼 어떻게 쌓입니까? 이렇게 생겨서 시간에 따라서 진동이 이렇게 걸립니다 이렇게 걸리는 하중입니다 그러면 정하중이야? 동하중이야? 동하중 중에 반복하중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막 사이클이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하중이 걸리는 거예요 일어나중이 걸리는데 재수가 되게 없는 거야 얘는 중첩이 일어나봐야 이 정도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두 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도 두 배 높은 데서 일어나면 이 에너지가 도망이 안 가고 쌓입니다 쌓이는 거예요 쌓이다 쌓이다 빡 하고 터지면 지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납니까? 그게 아니고 건물에서도 가끔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는 무슨 하중? 교본하중 중에 교본하중 때문에 에너지가 거기 쌓이는 겁니다 쌓이다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너지가 쌓이지 않도록 해줘야 되니까 우리는 육교 같은 거 보자 여러분들 요즘은 육교를 많이 없애서 잘 모르겠는데 긴 거 가보세요 아주 긴 육교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한참 걸리는데 여기 왔더니 다리가 흔들려 이상하다? 다리가 흔들릴리가 없는데 가 아니라 흔들립니다 그래? 나 혼자 한 명이 왔는데 이 정도니까 50명이 와서 흔들면 이거 잘하면 깨겠구나 그래가지고 친구 모아왔어요 열심히 쳐 깨져 안 깨져? 안 깨집니다 그럼 이게 왜 흔들리냐 여기에 외부에서 하중을 많이 받는 거야 때리는 사람 없는데요 여기 지나가는 음향도 하중이 되는 겁니다 이 음향이나 바람 이런 하중 등이 여기에 주파수가 맞으면 도망가 쌓여 쌓여 축축축축 쌓여서 도저히 못 버티겠다 그럼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0.01mm 정도 흔들렸다 이 육교를 0.01mm 흔들리는 데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쓰이겠지 이게 중첩된 에너지 쓰는 거야 그러면 만일에 딱딱하게 굳어지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제일 위험한 하중은 무슨 하중?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무슨 하중? 교본 하중이다 교본 하중 그래서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본 하중이 제일 위험하다 그래서 여기서 쓰다 보면 우리 SN 곡선이 나오는 거야 SN 곡선 이거 무슨 실험한 거냐 하면 P로 시험을 하는 겁니다 S는 이게 스트레스 응력 N은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인데 이 응력이 하나 걸린다 그러면 그나마 계산이 괜찮은 거야 X축응력, Y축응력, Z축응력 걸리면서 교본 응력이 생기면 엄청 위험해져요 그럼 피로한도 계산이 전부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그런 거 시험에, 기사 시험에 나옵니까? 안 나와 그럼 어디 나옵니까? 임용이라든가 아니면 7급, 기계직 공무원 시험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언급이 되면 뭐 하면 돼? 틀리면 돼, 그치? 우리는 60점 넘으면 돼 그런데 임용이나 공무원은 1등을 뽑는 시험이야 그러면 경향이 바뀌죠 경향이 바뀌면 바뀌어서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경향이 바뀐 건 안 풀면 됩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시험은 그렇게 경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교본하중 봤습니다 분포 상태로 집중하중과 분포하중인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우리 뭐라고?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들으면서 지겨워요 하시는 분 있어 그런 분들은 대개 기계직에서 평점이 4점 뭐 이러고 나오신 분들이지 빨리 내용 들으세요 그런 분들은 뒤에 기출문제 확 풀어봐도 괜찮아요 왜? 책의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언급이 돼 있어 그래서 봐가면서 착착착 푸시면 되고 아니면 좀 1.4배속 정상 목소리 아니면 1.8배속 들으시면 됩니다